39. 화학적 성질과 온도에 따른 물의 혼합률 차이 difference in mixing ratio of water according to chemical property and 끊겼지만 해서는 temperature 명령문으로 시작해요 동사원역 때리고 명령문의 주어인 유생약 must have to should 해 주동사 생략 동사원역 take 가져와 두 개 잔의 물을 갖고 와 빰빰 두 번째 명령문 넣어라 조금의 오렌지 주스를 into one 한 잔에 little bill 조금의 오렌지 주스를 into another one another 나머지 하나 여기서 주어야 돼요 내가 맨날 강조하던 거 나왔어 what you have에서 주어동사는 단수야 is 아니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마 다음번 교육과정에 이게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는 잘못된 문법 절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what은 어떤 개념으로 잡느냐 얘는 뭐 유도부사의 개념으로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더 정확하게 얘기잖아 what은 뭐냐 우리가 the thing which라고 가르치잖아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그래서 the thing이란 게 이 명사가 사실상 the things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강구하는 거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얘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the thing이란 것은 한정사에요 한정사 뭐 썸이나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한 거죠 한정사의 개념으로 잡고 you have는 뭐야 네가 가진 무언가는 r이고 실제 주어는 이루어봐야 돼 two glasses of water가 주어로 봐줘야 돼 약간 도치구조 느낌으로 그래서 glasses s 있잖아 그러면 복수란 얘기지 이게 정확한 문법이야 이게 이걸 잘못 가르치니까 우리가 오 이거 잘못된 거니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닙니다 what은 단수 복수 다 된다 딱 집어줬어 내가 맞죠 여튼 무언가 네가 가진 것은 뒤에도 목적 없죠 불완전한 문법이지 한 개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잖아 맞지 r은 여러 개 가졌단 말이야 뭘 본질적으로 두 개 잔에 물을 하지만 with completely 완전하게 다른 화학적인 구성을 가진 달라 달라 완전 달라 만약에 우리가 네가 가져온다면 물을 글라스를 컨테이닝 앞에 나오는 글라스 성질이니까 사물이지만 능동 본연의 성질 오렌지유스를 포함한 그리고 가열한다면 이 오렌지유스 든 잔을 우리는 여전히 헤브 가져요 두 개의 다른이죠 glass of water를 위드 다른이죠 화학적인 구성을 가진 하지만 지금 그들은 또한 가지는 데 다른 이종 온도들을 다 달라 만약 우리가 could magically 마법적으로 제거한다면 유리컵을 슉 뺀다면 우리는 아마도 발견하게 될 것인데 대상에 됐고요 두 개의 물의 양 양으로 된 물들이 아마도 섞이지 않은 것을 잘 왜 안 섞여 이거 뭐지 아마도 데이가 순서를 끊자면 아까 두 개의 바디 오브 모털 얘들은 우드 믹스 조금은 섞여 조금 조금 웰 데이맨 그들이 만난 곳에 접합부지 여기 부분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남아있어요 리메인 이경식동사 세퍼레이트 형용사 써야 돼요 LYS 맞는다 왜냐면 그들의 다른 화학적인 구성과 온도들 때문에 더 따뜻한 물은 아마도 떠요 뜨거우니까 떠야지 표면에 차가운 물에 왜냐면 더 가벼운 무게 때문에 가열하면 가벼워지잖아요 맞죠 바다에서 우리는 가진데 바디 오브 모털은 많은 양의 물을 물이 주격이에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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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동사 물은 단수 복수 똑같다고 봐야되죠 대신에 디퍼레스 빼잖아 그래서 원법주의 다른데 온도와 그리고 소금의 함량이 이런 이유로 소금물들은 어떻게 둔함 믹스 좀 섞이지 않아 왜 화학적 성질과 온도 차이 때문에 쉽죠 원법만 얘기만 주의하자 그래서 화학적 성질과 온도에 따른 물의 혼합률 차이 difference in mixing ratio of water according to chemical properties and temperature 아이씨 혀가가 이제 안 돌아가 연달아서 지금 38번부터 39번까지 찍었더니 이제 머리 과보았어 일단 39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